ด electoral 어떻게 보여줬어요? 아영 하하하 뭐라고 해야하나. 뭐라고 해야하나. 아이고 저희들. 되게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. 제옥이 출근을다 이어서 왜 제옥이 출근을다는 얘기하니까 다 보니까 알아볼게요. 재밌게 봤을때 이래보다 아니야 가볍게 어떻게 많이 봐야해요? 네 난 잘 봤어 어떻게 오셨나요? 재밌어요 재밌어요 다른 진짜 선실했던거 같아요 여기 나오는 배우분 아 친구 어떤 배우요? 조수양 어땠어요? 되게 좋았던거 같아요 인터뷰요? 네 어떻게 보셨어요? 어떻게 보셨어요? 상담스데도 불구하고 흥미로웠고 진짜 하나도 안질러하더라구요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좋았고 특히 이제 미소분이 지나갈 때 소름이 돋더라구요 조명 효과도 좋았고 안녕하세요 재밌게 봤어요 안녕하세요 어땠어요? 전 영국인데 네? 저요? 네 그냥 걸렸던거 그냥 다른사람 같죠? 다른사람 같게 그리고 오늘 작품이라서 아들 떠났어요 어떤거에요?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언니 인사 어떠셨어요? 아까 봤어요 언니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첫 공연인데요 아 예 어땠어요? 아 뭐야? 찍고 계시나요? 네 찍고 계시네요 정신없었어요 완전 정신없었어요 실수 조절 안하시는거죠 아우 말았어요 그냥 그냥 이거 끝나면 다시 복싱하러 갈게요 갈게요 화이팅 사진같이 그냥 이렇게 찍어요? 사진 찍어요? 사진 찍어요? 다 이거에요? 거꾸로에요 아 오 오